충북 소방본부가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승진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라면 갑질로 징계를 받은 도내 한 소방간부가 일부 계급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소방본부는 지난 14일부터 나흘 동안 5개 계급 승진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상은 소방교와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입니다. 소방 공무원 심사는 계급별 승진심사위원회가 5명에서 9명으로 별도로 구성돼 이뤄지는데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은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소방교 계급 승진심사위원장이 지난해 나면 갑질로 징계를 받은 도내 소방간부 A씨였다는 겁니다. 실제 A씨를 비롯한 승진심사위원회는 지난 17일 사전심사와 본심사를 진행하고 150여 명의 대상자 중에서 50여 명의 승진인원을 뽑았습니다. A씨가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했다는 사실에 내부에서 먼저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갑질사건으로 충북 소방명예를 실추시킨 임무를 심사위원장으로 선발한 것은 시대에 뒤처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 남아서 이런 중책인 심사위원장이라는 자리에 계신다면 소방본부 스스로도 또는 승진심사의 또한 신뢰성을 잇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없어야 되는 일이고 앞서 A씨는 도내 한 소방서장으로 근무 당시 자신의 젓가락으로 나면을 떠 직원에게 건넸지만 직원이 위생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욕설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한계급 강등된 A씨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습니다. 현재 A씨는 무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충북소방본부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제16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이 끝났고 승진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이라면 위원장이 될 수 있다며 오히려 다른 소방서장은 심사 공정성과 현장지위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A씨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규정상 문제는 없다지만 도덕적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도내 소방관 500여 명이 참여하는 충북소방노조는 다음 달 6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